오랜만에 리니지 한다 세바 적어놔야겠다 시바 또 프리섭 드리바네 아니 프리섭 드리바른 새끼들은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는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아니 아프리카에서 프리섭 방송하면 영적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애들은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프리섭은 망할 수 밖에 없어요 리바스터 나오고 누가 그 옛날 리니지 할라 그래요 당연히 바뀐 리니지 할라 하지 러시애가 다 날렸잖아 다시 맞추는거야 아 장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 세바 섭 장비 삽니다 여러분들 80분 얘기하세요 장비 다 삽니다 근데 내가 리니지 하면서 느끼는건데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어요 지금 내 손가락 아프게 저 이제 앞으로 러시야만 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소새끼 닭새끼 말새끼 어 뱀새끼 어 타조새끼 호랑이새끼 사자새끼 타이에나새끼입니다 절대 러시야만 합니다 아이템 사면 러시 무조건 안 할거야 정말 돈주고 사야지 아 러시하면 답없어요 자 러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러시 한번 가볼게요 야 이새끼야 이 돈이 얼만데 무시하네 1100만 1200만짜리야 현으로 따지면 4만원이야 4만원이 장난이냐 이새끼 4만원 장난이냐 자 갑니다 3 3 2 1 1 와 씨발 봤다 아 씨발 4 떴다 이번에 아 내 본거 같은데 맞죠 아 4 떴잖아 봤다 아니야 다 아 본거 같은데 3 2 1 봐라 아 씨 아 나 돌겠네 이 씨발 돈 없는데 이 씨 아니 나도 본거 같아 이번에 4 본거 같아 아 씨 아 댕 없는데 미치겄네 야 100만만 돌려할게요 자 100만만 일단 빌릴게요 인생 걸고 러시 갑니다 자 라제카 가자 가자 자 목숨 걸고 러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 옷 뜨면 바로 축제를 바릅니다 7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걸고 간다 3 2 1 GO 아 씨발 대가 없어 아 씨 아 나 돌겠네 아 이거 왜 안 뜨냐 아 씨 와 나 씨 멘탈 찍히네 아 자 일단은 어 돈 좀 빌릴 거 할게요 은하야 이 새끼야 조용해라 이놈의 새끼야 아 일단 이 새끼야 이거 4만원이다 요 놈아 경제를 왜 받으냐 아 씨 자 일단 한 번 더 가자 팔고 아 경제를 왜 발라요 야 이것마저 진짜 안 뜨면은 멘탈 가는데 자 다시 갑니다 렛츠고 자 두 번째 목숨 걸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렛츠고 3 2 1 가자 발사 발사 가자 오케이 자 7 갑니다 7 뜨면 대박이야 야 그냥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팔게요 아이 개한 새끼 존나게 늦게 오네 아 씨 그냥 내가 팔까 내가 할게요 그냥 은하야 이 새끼야 너는 좀 조용히 봐라 이 새끼야 아니 저 새끼 아니 저 새끼 존나 놀리네 야 인간아 돈이 있는데 임마 팔면 되지 왜 자꾸 그래 은하야 저 새끼 존나 웃기네 저거 요 놈아 형 하는 거 잘 봐 응원해 은하야 형 응원해라 은하야 알겠어? 자 레전드 렛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목숨 건너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3 2 1 간다 아 씨 잠깐만요 이거 벗고 해야 되네 간다 3 2 1 발랐다 와 없잖아 이 새끼야 아니 육 떴다는 거 누가 굴아쳤어 아 씨 떴는 줄 알았네 아 날랐네요 4마라 날렸네 아 씨 촉 빠지게 했더만 결국 날라갔네